1, 2, 3, hello, we are rapping! 스포티파이의 싱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BTS의 I NEED YOU.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BTS 선배님의 I NEED YOU를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방시혁 총괄플러스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어요. 리메이크를 그래갖고 심지어 PD님께서 직접 리메이크에 참여해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작업에 시작을 했고요. 기존의 저희 곡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곡이어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과 함께 해주세요. 항상 스포티파이의 이 시간을 psychic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데 다들 스포티파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의 찾아받았습니다. 루메이크로서 유연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MV von I NEED YOU CoVER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스포티파이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원곡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가사의 흐름을 뭔가 이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노래에서 저희가 새롭게 재해석된 곡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굉장히 뭔가 좀 구비하고 좀 뭔가 색다르게 표현하려고 뭔가 소리적으로 시도를 많이 했던 것 뿐이지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과 퍼포먼스, 스테이지, 모든 것들은 이 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에 대한 기회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에게 이걸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저희가 좀 뭔가 처음 시도해보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좀 여태까지 안 해봤던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엔진 분들이 좀 새롭게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어쨌든 저희가 리메이크를 한 거다 보니 원곡이랑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색깔이 많이 묻어난 곡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냥 이모진. 아... Fire. I was gonna do that. Ah fire. Oh like this? Yeah, good. You know like the one where it's like almost crying, but like smiling? Yeah. With a thumbs up. Hopefully. Thumbs up. Fire. Fire mode. Fire.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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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좋은 질문. 락? BTS 저의 처음 Left 배해보다는 거 냐하면 Kampf옷이 아니 그의 머리 장애인 Autumn 제가 봤을 때, K-pop을 알아보고 싶었을 때 그래서 제가 정말... 저에게 아주 특별한 그룹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 목표는 또한 이 장면을 통해 그리고 K-pop을 통해 또한 이 세상을 통해 정말 통해 세상에서 진짜 깨끗한 색깔의 색깔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에 대한 첫 기억이 쩔어졌나? 쩔어졌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한국에서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TV 채널이 있어요. 등교하기 전에 쩔어졌던 뮤직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컨셉별로 다양하게 입으셨잖아요. 의사이신 분도 있고 경찰이신 분도 있는데 원택처럼 찍은 뮤직비디오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스링크장에서 불타오르네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초반에 슈가 선배님이 불타오르네를 딱 말로 하는 부분이 파트가 있어요. 근데 딱 그걸 듣고서 좀 뇌리에 박힌 적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얘기해보자면 저는 제가 동경하고 좋아하던 아티스트 선배님들의 기억은 항상 저의 어릴 적 기억과 약간 묶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가 떠오르는 그런 그런 기억이 너무 있었어서 저희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의 노래를 들으면 그 엔진 분들의 옛 기억이 떠오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뭔가 같이 커가고 같이 성장하는 그냥 같이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이업 선배님의 More 나는 곡이 좋습니다. 마시 고민 보다 고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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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by BTS I like 저는 DIMPLE by BTS 선배님 DIMPLE? 진짜 많이 봐요, 그 무대 영상 저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DNA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queens 은비 샐러드 마라 vanity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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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this has been..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guys! Happy new year!